오늘이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본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얘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얘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곧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배되미노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해외승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당신은 예수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지고 인정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를 가르쳐서 불신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신이 팅배해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아예 믿을 마음 자세가 됐지 않아요.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계속 들려오고 정부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도 이제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온갖 미사고를 다 그렇게 동원해서 그렇다 하게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본을 보여야 될 국가 지도자들이 말 바꾸기 말 뒤집기 말 꼬리 잡기 오히려 뭐요. 불신의 대명사들이 되었어요. 불신의 대명사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명정대해야 될 사법부에까지 불신이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요. 무슨 대화를 할 때 상대가하고 대화할 때 대화 통화를 하는데 녹음을 다 해버려야죠. 녹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통화할 때 말조심해야 돼요. 말조심. 녹음해버려요 그냥. 녹음이 자동으로 돼요. 요즘 핸드폰에. 자동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 불신하니까. 불신 시대. 불신 시대를 나타내는 사회적 용어. 안타까운 시대죠. 서로서로 믿지를 못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 더 안타까운 것. 교회에 앉아서 영적으로 불신하는 사람들.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비나 예배드리면서도 불신. 믿질 않아요. 불신 시대. 그것이 바로 무슨 불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의심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게 불신이에요. 불신하니까 감동이 있을 리가 있나. 안 믿는데 무슨 감동이 옵니까. 심각하죠.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지구촌에서 더 이상 치유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치유보루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동이 없다.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시대를 가르쳐서 파역한 시대. 파역한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실 오천명을 먹이시는 그러면서 천국보금을 그 주옥같은 천국보금을 그렇게 선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8장 파츠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어. 줄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온갖 기적을 보고 감탄하긴 하는데 믿는 자가 없어. 믿는 자 보겠냐 내가 다시 올 때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재림하실 때 지금 뭐 예수 제대로 믿는 나라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를 다니고 보면 유럽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선진국 유럽이요. 교회가 없다니까요. 계신 교회 찾아볼 눈을 뜨고 봐도 없습니다. 어린이 집에서 그저 성교사로 파생된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몇 명 없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구원 없는 천주교 로마 러시아 회교 정교회 우상 종교만 쫙 성지술래가 또 마찬가지 러시아 정교회 유럽 어떤 우상으로 도배를 해놔요. 전시세계 그리고 아시아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 보겠느냐 아 참 예수님 말씀이 맞네 믿는 자가 찾기 어렵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런 당시 시대와는 전혀 다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맹인이면서 구글하며 사는 거지 바 디디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제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거지 바 디미오 이 바 디미오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어요.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문제라고요. 너 믿음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 연수와 상관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직책이 크고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 연수와 상관없다니까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을 했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형식적 종교생활을 교회에서 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눌려 살아요. 이런저런 일로 눌려. 그래서 하루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귀신이 속습니까? 여러분은 속일지 뭐라도 절대 속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답을 얻고 영육관에 삶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로 영안이 열린 바 디메오입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 이럿더니 예수께서 저야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살에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이기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식이 다 끝났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야 그렇게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여리고는 당시 예루살렘의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 향기나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향기나는 장소 각종 향나무들이 향기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고 갑니까? 왕래가 많이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6월절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전세계에서 오니까 그 길목에 그 길목에서 거린들이 맹인들이 구걸하면서 그렇게 사는 아주 구걸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명연이었던 바디모에가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귀에 번쩍 떠있는 소식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막 안 보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사람 소리가 많아요. 나살에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모가 소리를 찔러봅니다. 따위세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었어요. 여기 참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여리구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랍니까 지금 나살에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살에 예수가 지나간다. 나살에 예수 이 소리를 들은 바디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살에 예수여 그렇게 안 했어요. 따위세의 자손 예수여 이거 엄청난 장애입니다. 나살에 예수여 하고 따위세의 자손 예수여 나살에 예수라는 말을 들은 이 거지 바디모가 자기는 따위세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나살에 예수예요. 나살에 예수 예수님께서 베들렘에 태어나셨는데 자라기는 나살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나살에 저 시골에 가난한 동네 무식한 동네 경멸 멸시의 이 조소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나살에 아주 무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시해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가난하고 무식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 정도로 무시받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세계 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지방세계 진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 편견 이런 선입견 여기에 다른 외침이 아니라 놀랍게도 영의 눈이 열린 외침 영의 눈이 열린 외침 이 바디며 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가요. 따위세 자손 예수여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성경에서 이 메시야가 따위세 후손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가장 은약적이고 역사적 호칭이 바로 따위세 자손 예수예요. 아주 성경적 호칭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메시야가 따위세 자손으로 따위세 혈통으로 따위세 아버지 어떤 이세 죽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메시야가 따위세 혈통에서 나올 것이란 구속사적 메시지를 비꼬시다면 비록 거지지만 이런 은약을 잡고 있는 사람 은약을 잡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던 사실을 잡고 있었어요. 이걸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덤자 해결자라는 은약을 딱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영의 눈은 열려 있었어요. 신앙 시작을 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영의 눈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앉아있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하기는 아는데 안 변한다니까요. 바디미오는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 말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행했다. 많은 말을 듣잖아요.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신 거 이런 창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믿음이 더름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뭐냐. 우리 농인들 보세요. 듣질 못합니다. 그런데 수하를 통해 믿는 우리 농인들 대단하죠. 예수와 거시도 멀쩡한 사람도 안 믿는데 우리 농인들 예수와 거시도를 믿고 있다니까요. 농인 세계에서도 엄청 비방 하는데도 답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하는 거예요. 수하로 예수와 거시도를 사실 믿어지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아멘. 우리 농인들 박수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농인들 멀쩡하게 귀가 있으면서도 매주 일 와서 몇 번씩 설교 들으면서도 수년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기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다 못되지는 사람도 있어요. 놀랍게도 매주 하나도 들려있지 않으십니까. 장신 삼장 모습 그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증 확 바뀌어 가지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아무리 아무리 복음을 전개해도 한결 흘려버려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어요. 말씀 위에 자기 생각 바디메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가든 뿌리 채진 완전히 마음에 새겼어요. 마치 구약의 라합 라합 기생 라합 이라 그랬어요. 기생 라 창녀지요. 창녀 술집을 하니까 숙박업을 하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합니까 주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신들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 농담 삼아 하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이 라합 은 새겨 들었어요. 그거 똑같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야 거시도 이침을 이 받으면 듣고 듣고 들으면서 믿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이 각인된 확신에 찬 상태 확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새롭게 등록한 새가족과 단기 결석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가 인생 최우수수리가 되어야 된다. 예배 예배가 최우수수리가 되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변화와 성장의 축복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렸어요. 변화가 되어야지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변화되어야지요. 성인받는 현장이 달라야지요. 영적 스케일이 커야지요. 아멘 성장해야지요. 자꾸 영적 꿈이 영적 비전이 확산되어 가야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성장의 핵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거기서의 말씀으로 말마마 너네라. 거기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뭐요? 더러움에서 난다.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의 말씀을 들으면 성장하게 되어있다. 그 말씀을 누가 안 듣습니까? 듣죠. 왜 성장 안 돼요? 더러운 것 하고 믿는 것 하고 다른 얘기예요. 들었다. 믿었다. 이 말은요. 행동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믿으면 말로만 아니라 그건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믿었다 하면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있다니까요. 진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이 점검을 하세요. 내가 정말 믿는지 아는 건지 아는 거는 귀신도 더 잘 알아요. 귀신을 귀신같이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요. 아는 것하고 내가 믿는다. 믿는다. 이거는요. 성장이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성장. 믿음의 성장이 확 따라오게 되어있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요. 콕 집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찬뽕음의 질의를 믿을 때 믿음이 성장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요. 영직인 것은 절대로 깨닫지는 못해요. 교회에 나와서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사사. 영직인 말씀이라서요. 절대로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나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깨닫게 하여 주옵사사. 그러면 믿음이 확확확 자라지요. 스님 받는 게 다르죠. 본질은 예수의 의도인데 요한봉 5장 39절에 성경이 뭐라고 성 66권이 뭘 말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경 69권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요한봉 20장 30절에는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 거기서가 빠진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성교를 막 엄청나게 하고 내가 전도를 엄청나게 내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 예수가 빠진 건 말장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또 기도를 헌신을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거기서가 가려지도록 예수 거기서가 드러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이 희석되도록 겸하하게 공격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거기서대로 결론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의 나라를 인생의 방향을 다 맞추고 오직 하나의 나라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주마 영의 눈이 열린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에 오가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그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직진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기독도가 천성을 해가는데 천러역정에서 막 호랑이도 사자도 온갖 방해 다 상관없습니다. 직진입니다. 아멘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신앙 영적 직진을 해야지. 삼오직의 눈으로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삼오직의 눈을 딱 보면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이 문제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다 답이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문제 안됩니다. 위기 왔습니까? 위기 있지요. 세상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위기 왔습니다.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고시기 바랍니다. 영의 영안이 열리면 영의 귀가 열리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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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돌이 오려 기회가 된다. 오려 기회다. 갈등이 오면 어떻게 갈등이 왔다. 내가 갱신의 시간표다. 아멘. 갱신을 기도하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갱신할 시간표구나.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성장이 팍 되는 것을 삼응답의 삶이라고 합니다. 삼응답의 삶. 대표적으로 요셉의 삶이 그랬지요. 언약 붙잡고 있었던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부모들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딱 잡고 있다가 문제위기 보는 눈이 다 어린데 어린 랩런트가 어린 게 다 문제위기 사건 그리고 구둥이 빠져도 애급에 노예로 팔러 가도 노예로 팔려가 억울하기도 감옥 가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나랑 함께 계신다 그러니 계속 기도죠 구둥이에서도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소통 흔들리지 않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말 듣고 왕좌왕 하지 않습니다 문제 왔다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막 넘어지고 쓰러져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본주의 있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도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또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깨달으면 또 깨닫도록 문제 줍니다 문제 탑은 못하면 또 큰 문제 줍니다 또 문제 탑은 더 큰 문제 옵니다 정 못 따르면 데려갑니다 못 참 천국은 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거 중요하지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요식이 어떻게 돼요 총리로 총리가 뭐 노예가 무슨 총리가 감옥에 있는 죄수가 총리가 될 수 있느냐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 거기서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직진하면서 현장에 정글을 보이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지어로 축구합니다 두 번째로 열정 넘치는 바디미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따위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서서 하는지라 모두가 나사란 예수라는 고정관념에 잡혀있을 때 이 바디미옵은 따위체 자손 예수라고 외친 이 외침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야 은약의 주인공 그리스도의심을 확시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바디미옵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보이지 않는 이 문제 자기의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소문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계속 예수님에 대한 행한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소문 말만 듣고 그 예수 같으면 뭘 못하겠냐 내 눈도 열어줄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바디미를 보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꾸짖는데도 오히려 더욱 소리질러 그렇게 꾸짖는데도 더욱 소리질러 다시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확신이 없으면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인은 이 본문의 바디미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미오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이 신앙시가 이래야 됩니다 어떤 장벽도 바디미오의 자기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49절을 보지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그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미오의 강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바디미오는 마치 영수철처럼 그냥 뛰어나와 예수께 달려갑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뛰어갈 수 있습니까 앞도 뒤도 제지도 안했어요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그냥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자신이 구굴하는 그 생활현장에 두루갔던 그 도도 왜 그 도도 쓸력이 표현했을까 그 도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워낙 일교차가 심한 사막이라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사막이라 그냥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우니까 꼭 가져야 될 것이 그 도시예요 던져버리고 막 걸리는 거 다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속이 뭐 보입니까 모르지만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용수철처럼 즉시로 예수께 달려갔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습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뭘 이래 재고 저래 재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계산 저런 계산 언제 언덕봤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심플 라이프 심플하게 살아라 저는요 실수를 해도 직진한 사람 좋아해요 단순한 사람 좋아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 절대 인도 못 받거든요 예배를 들이러 올 때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는 바디메오와 같은 열정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이런 열정 예배 시간 늦게 흘려볼떡 뛰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맨날 느껴와 맨날 느껴와 그래 맨날 저 꼭대기 만져있어요 맨날 느껴와 그건 아니고 바디메오 열정이 뭐예요 일찍 예배 주일날에 다 그러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다 최소한도 30분 이상 전에 와서 딱 미리 예배를 사모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또 직분을 맡았으면 정말 올인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 올인하는 열정 개시록 3장 힘주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와여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미지근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미지근 2, 3, 7, 5천 원 정도 복음을 위해서 세비는 뽑아놓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교회에서 모여라게도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영계 모든 신도들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발사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51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래대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바드며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했고 바드며는 즉시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드며는 즉시로 그 즉시로 보게 되었다 복음을 하고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드며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갔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니라 문제응답 받았다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아가서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중요합니다 응답 받았다고 문제 해결됐다고 아이고 살았네 이제 끝났네 이야 이래서 교만해가지고 방심하면서 세상길로 또 나은 것이 아니고 내가 출력에 더욱 충성해야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이 거지 바드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육관에 완전 회복을 얻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국하는 인생의 대변역 한 번 만났는데 대변역이 일어나죠 천국 가면 바드며 다 만나게 돼 있어요 2000년 동안 지금 바드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만났는데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인생이 대변역이 일어났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된 자는 영적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다음 단계를 단계를 높여야 돼요 눈에 있어 보기는 보아도 귀가 있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해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바드며와 같이 사실적인 믿음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현장 전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크리찬과 커밍아웃이 결합된 말인데요 여러분이 커밍아웃을 많이 들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말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동을 말하죠 보통은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박히면서 이 표현이 사용이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여성들이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던 과거에 자신의 삶을 공개하는 것으로 유래가 됐어요 커밍아웃 이 말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하게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의 커밍아웃이 뭐냐 원래의 커밍아웃은 자신이 크리찬입니다 내 크리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이게 커밍아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 죽입니다 그걸 다 숨겼어요 사인으로 익두스 물고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무시해버립니다 갈리 무식한 것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성경 찬송을 다 들고 다녔거든요 성경 찬송은 그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다 들고 다녔는데 이게 창피해가지고 막 숨기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막 자꾸 숨기고 특별히 남자들 예수 믿는다 엄청 창피했어요 그 당시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다 숨기고 다녔거든요 숨기다니고 부인이 가지고 자기의 비손까지 교회에 도착하면 받아가지고 별 찍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 작아지더라고 저는 컸거든요 근데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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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 주무있는 대로 지금은 가지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 커밍아웃이란 말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불신 공동체에서 나 예수 믿는다 말하면 왕따 당하고 또 이상하게 막 불이익을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요즘 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커밍아웃 못할 거예요 못한 분들 많을 거예요 하면 관계가 이상해요 내 예수 믿는 게 되면 관계가 내 친구가 사이에서 불안하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말 아는 사람 많아요 커밍아웃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 이거 여기서 나왔어요 핵심은요 내가 붙잡은 예수 크리스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킨다 곤도구서 2장 15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크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크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 곳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누굴 만나든 간에 크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상대가 전도 대상자란 말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서핑하는 그분이 전도 대상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저는요 일단 팁을 줍니다 주로 사람은요 마음 여는 게 중요하거든요 팁을 잘 줍니다 제가 왜냐 전도 대상자잖아요 아 저 무슨 멋있네 그리스도 멋있어 보여야지 정발이 끄릇돼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기분 나쁘게 계속 부딪지 말면 전도 되겠어요 그래 예수 믿어봐요 니나 믿어라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아멘 향기 향기 향기가 나야 돼요 누굴 만나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까이 보면 볼수록 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 신앙생활 아이고 저 사람을 끝으로 대단히 복음폼하면서 실제로 만나보니까 확 구린내가 나네 정떠려 밥맛 없네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 살았은 거예요 만날수록 매력이 넘쳐 만날수록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아멘 예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적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영교의 전성도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거지 바디메오처럼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는 영교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사건 모든 질병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는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